저의 영화는 정말 힘들지. 나 이거 촬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평범하게 남자로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좋은데 영화는 힘들 것 같아요. 한국도 힘든데 여기는 미국 아니야. 더 힘들지. 이것도 힘들잖아. 어? 니거 말고 힘든 걸 하니까 그게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지? 쉽게 해서 생활하기 힘들어. 지금 2세대는 이거 잘 안 하잖아. 한국에서 온 사람들? 와가지고 처음 영업 못 하지. 뭐 기술 없지. 그러니까 이게 다들 청소하고 게스트해서 옛날 80년대 이렇게 온 사람은 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온 거 아니야. 세븐 데이 일하는 게 아무렇게 해도 힘이 들지. 쉬는 날도 있긴 했지만 하루 몇 년 쉬는 게 아니라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쉬니까 쉬는 거 같지도 않고 스트레스 쌓이는 거 같아. 그게 그게 힘든 거지 뭐. 네. 언제 제 parents에 이 store? 언제 이 구매가 되니까? 내가 좀 더 말해봐. 1993. 오, 와. 오케이. 와, 그 진짜 너무 오래. 사기. 내 parents from work out of work for a period of time we were bankrupt and an opportunity came I guess with this door. My dad was a very angry man you know I was at the receiving end of that. We spent many many years not talking to each other so it was awkward. I was very resistant maybe because I had to work there out of obligation. 이 시각 세계가 정말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각 세계가 잘 지났어요. 남은 한국의 한국가 매우 일어서요. 그 시각 세계가 만족하는 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한국가 여행이었습니다. ese 일을 위한 기업은 전혀 없었죠. 여러분이 정말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에서 고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도중하다가 바다에 들어요. 이 시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각에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부모님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도 이같은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는 걸을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재주의할 수 있는 일이 필요로 합니다. 항상 생각해보니까, 이 나 LA에서 어떤 종류의 내용을 알아보고 아무리 아무리 이곳을 예를 들면 딱히 나는게 그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나라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예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리차 동 vehicles 일을 잃었을 때 군인하고 경찰이 멋있었어요. 아빠는 이게 제일 아는 게 이거 아냐 지금 yeah but 진짜로 이런 일을 like 아빠하고 엄마 안 도와줬으면 못해 제일 원하는 거는 자기 원하는 단지 후회만 하지 마라 oh no never I don't feel in any way like coming back here and leaving my dream job I forfeit it you know at the end of his life we were like best friends we were like holding each other hugging each other saying I love you to each other during the time he was passing away I was working on a book I interviewed or asked a couple people in my life about like who they are so I asked him you know like like 아빠는 누구야 he said that that he's just another person in America there's many people like me I'm just a hard-working person here and I live my life day to day and and that's it 시곤해도 happ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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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